아마존 축구 썬바 우리에겐 딱 그만큼만 알려진 나라 브라질 하지만 그거 아세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의 심장 브라질과 만난 여행 저는 그곳에서 외칩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명이 들끓는 용강농 남미의 정렬 브라질로 가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상파울로에서 무려 1600킬로미터를 달려 지구의 옛 기억을 품은 땅 샅바다 지아만치나로 갑니다 지구의 반대편을 달려와 제가 첫 눈맞춤한 곳은 작고 아담한 마을 렌소이스 이 땅의 운명이 그렇듯 마을은 유럽의 색채로 다채롭습니다 이 땅의 운명이 그렇듯 남미 내륙의 절반 크기, 브라질에서 가장 익숙해져야 할 것은 바로 길이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남미 내륙의 절반 크기, 브라질에서 가장 익숙해져야 할 것은 바로 길이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남미 내륙의 절반 크기, 브라질에서 가장 익숙해져요. 갑자기 차를 멈춘 베드루. 맥 가이버가 따로 없네요. 펠드루 덕분에 지루할 뻔했던 길에 홍이 더해졌습니다. 자, 그럼 달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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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메할 곳 올해 bias insulation 지하만치나 국립공원 수십억 년의 세월을 흘러온 땅은 무수한 물줄기와 원시자연을 품었습니다 이 프라칭야강은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며 장장 93km를 달립니다 강이 숨겨놓은 원시동굴, 프라칭야입니다 무수한 시간이 흐르고 흘러 강은 바위를 녹여냈고 신비로운 옥빛의 동굴을 빚었습니다 신비로운 옥빛의 동굴을 빚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이보다 더한 안식처가 있을까요? 투명한 물속은 운전이 녀석들의 세상입니다 투명한 물속의 동굴을 빚습니다 투명한 물속의 동굴을 빚습니다 천국의 물빛이에요 왔다 갔다 갔다 얘들아 얘들아 지금 내 다리 먹고 있어요 유난히 은빛을 띈 강, 프라치냐 그래서 이름도 은이란 뜻의 프라타에서 나왔는데요 강 바닥에 조개나 석회질 때문에 빛깔이 곱습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열대 구라질 열대 구라질 떡볶이는 한낮에 열기를 시키는데 이만한 유혹이 있을까요? 아,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안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을 대표해서 잘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래봐도 12미터가 넘는 아찔한 높이 갑니다 오케이 1, 2, 3, 4, 3, 4, 5, 6, 6, 7, 8, 9, 10, 10. 1, 2, 3, 4, 5, 6, 7, 9, 10. 바닥도 훤히 드러나는 프라칭야강. 스노클링은 물속 탐험의 백미죠. 문명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순수의 자연. 그곳에서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수 킬로미터 수중 통로를 따라 프라칭야강이 펼쳐 보이는 세계에서 저는 천국을 맛봅니다. 용궁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영꽃에 정말 선녀를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용왕님 만나고 왔어요. 용우보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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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mię decir, 색일 백미가